안녕~~ 하나, 둘, 셋! 가장 롱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순절 사회까지 기재졌습니다. 커넥티브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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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자이언트! SBS! 아아! SBS! 탁 탁! SBS가! 10개 내놓은! 10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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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빨리 와봐. 평창! 2, 2, 2, 2, 2, 1 수능이 끝나서 어떠신가요? 좋은데? 잘 모르겠어요. 아 왜? 1, 2, 3, 2, 3 1, 2, 3 2, 3 출발 출발! 여러분 여기 어디 길이죠? 올림픽 아리노우길! 지금 계단을 200개째 오르고 있어요. 평창 또 의미 있잖아. 언제 가보냐 여기를. 문화기쯤에 앉아있다가. 맞아. 나 통화 끝나고 이렇게 멀리서 하는 거 처음이야. 맞아. 근데 난 좋은 거 같아 되게. 수능 끝났다는 게 참. 여기 다섯 정도는 거기가 많아서. 파키, 스킨탈구. 아 맞아. 야 경치가 너무 좋아. 이거 보세요. 세상에. 이쁘어 지나오나. 아주 가수예요 가수. 우리 반 가수. 진짜 워너원. I feel so energetic. I feel so energetic. I feel so energetic. I feel so energetic. 워너원. 야 바람이 뭔가 좋아. 공기도 좋아해요. 이 길에서. 몇 가지 패턴jike. 추억이 잠시. 두 개서. 열 가지 후에. 아, 이게 뭐 할 수 있나 있나요? 여기서 저만 거야. 뒤를 봐. 야 데차 저만거야. 어, 야 뒤에 봐. 야 대차 저만거 봐라. 어, 야 뒤에 봐. 오, 야 뒤에 봐. 따뜻이 자고. 지금 거의 그치 말라요 아까. 맞아요 히마라야 그 어공기 어? 이제 될 것 같은 사람은? 갑자기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끝났어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새로운 도달한 새로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도전을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! 화이팅! 안녕하십니까?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여기 온도 어떻습니까? 여길 시원하고 저 여기 좀 추워 보이세요 아 저요? 아 휘마리가 보다 너무 추워요 여기 아 발을 찼습니다 휘마리워만큼 죽기는 한데 저 지금 너무 추워요 진짜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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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창이면 뭘 입어야 돼요? 평창이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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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 있어 패션 커넥팅 색도 있어요 색도 있어요 색도에요 뒷모습 이거 패션 홈트로 해줘 파이팅 파이팅 이제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진짜 이거 바닥을 봐야해 간다 정상이다 정상이야 정상 정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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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사랑 창창한 인생에 살겠습니다 온 겨울의 표정으로 가자 정상으로 가자 로패딩 주세요 로패딩 주세요 안녕 고맙다 еты 가이팅 은혜 한국국토정보공사